칼프리드리히 벤츠는 11월 25일에 태어났다. 철도기관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칼이 두 살 때 사망해 살림은 궁핍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칼벤츠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 13세 때 증기기관에 매료된 그는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장성한 그는 칼스루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마친 뒤 같은 지역의 기계산업회사에서 2년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했고 만하임 계량기 공장의 제도국 및 설계자로 일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 19세 시절의 칼벤츠? 그러나 그의 경력은 순탄히 이어지진 못했다. 1868년 직장을 잃었고 교량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회사에 입사했으나 여기서도 정착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짧은 기간 동안 제철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1871년 칼은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독일 만하임에서 첫 회사를 설립한다. 직접 영입했던 기계기술자인 오거스트 리터가 믿을 수 없는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칼벤츠는 아내인 베르타 링거의 결혼지 참금을 그에게 주고 해고한 뒤 혼자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칼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 1872년 칼벤츠는 베르타 링거와 결혼한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새 회사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장거리 자동차 주행을 한 첫 번째 사람이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자동차 운전자였다. 칼벤츠의 사업은 초창기에는 성장이 더뎠다. 주철 공장과 기계 작업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공고들이 압류되기도 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이 행정기관에 관심을 돌린 칼벤츠는 2년간의 개발 끝에 1879년 첫 번째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 1877년 도이츠 가스 자동차 공장이 사 행정기관에 대한 특허를 주로 냈기 때문에 벤츠의 엔진은 이 행정기관에 기반을 두었다. 이 행정기관을 개발하면서 벤츠는 엔진 속도 조절과 같은 여러 주요 기술 특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 전화 장치를 사용하였다. 칼벤츠와 베르타 벤츠는 새로운 재정 지원자와 파트너, 은행의 도움으로 회사를 공개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하고 회사 명도 가스 자동차 만화임으로 개명했다. 당시 칼벤츠의 지분은 5%에 불과했는데 경영에 함께한 파트너들이 자신의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1883년 회사를 떠난다. 19세기 후반 독일 만화임의 벤츠 자동차 공장? 같은 해 칼벤츠는 사업가인 막스 로제와 프리드리히 비헬름 에슬링거 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그 해 10월 이들은 벤츠 앤드코 라인 이쉐 가스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새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회사 종업원 수는 금세 25명으로 늘었고 가스 엔진 제조 면허도 발급받았다. 벤츠는 자동차 엔진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었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자 사행정 가솔린 엔진을 창작한 고성능 자동차의 설계를 시작했다. 1886년 칼벤츠는 자동차 특허를 받아 벤츠 페이턴트 모터 박연을 발표했다. 1번 모델은 1906년 독일 박물관에 기증하고 2번 모델은 여러 차례 수정하여 개조했으며 먹재 스포크 자륜을 창작한 3번 모델은 베르타 벤츠가 1888년 최초로 장거리 자동차 주행을 할 때 사용했다. 벤츠 페이턴트 모터 박연 회사가 커지고 생산 시설도 대규모로 갖추게 되자 새로운 파트너 브리드리 히폰, 피셔 와율리우스 간스가 합류했다. 1890년 라인 이쉐 가스 자동차 공장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엔진 제조 공장으로 발전했다. 1893년 칼벤츠는 엑슬 피벗 스티어링을 자동차에 도입했다. 1896년에는 콘트라 엔진을 개발하였는데 이 엔진은 오늘날 박서 엔진의 시초로 평가된다. 벤츠 앤드 코넌 벨로를 통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소형이면서 저가인약 1200대 1894년부터 1901년 사이에 생산됐다. 자동차 역사학자들은 이 차량을 최초의 양산 차량으로 간주한다. 19세기 말 벤츠 앤드 코넌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다. 1899년에는 공개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된다. 1890년부터 10년 동안 자동차 공장의 종업원은 50명에서 430명으로 늘어났고 189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572대에 이르렀다. 1903년 1월 24일 칼벤츠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사직을 맡게 된다. 그러나 세계 영영진이 경쟁사였던 메르세데스를 의식해 만하임 공장의 프랑스 설계자들을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떠난다. 칼벤츠는 떠났지만 회사는 이듬해 연간 생산량이 3,4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한다. 1906년 칼벤츠는 그의 아들 유진과 공동 소유한 칼벤츠 제네사를 라덴부르크에 설립한다. 자연 흡기 방식의 가솔린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하고 새로운 차량 구조 개발에 관심을 돌린다. 1925년까지 칼벤츠 제네사는 35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1912년 칼벤츠는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고 한 명의 파트너로서 남게 된다. 회사는 점점 성장하였고 시장도 넓혀갔다. 특히 영국에서는 택시 회사들이 칼벤츠가 만든 차를 굉장히 선호했다. 칼벤츠는 1929년 4월 4일 라덴부르크의 집에서 생을 마감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6년 벤츠와 다임노는 합병하게 된다.